고금리의 건설업황 악화로 부동산 신탁사들의 실적 부진과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가 업건 전반의 부실을 키우는 도화선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 총합은 2,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2% 급감했습니다. 이익 창출력 저하로 신용도가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습니다. 수주실적 감소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이익 창출력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대신 투입하는 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탁 개정 대여금이 2022년 2조 5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 9천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부동산 신탁사들의 충당금 압박과 조달 환경 악화에 따른 차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